안녕하세요. 똑소리나는 기장실무기법의 5분특강 내미숙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기장수임한 신규사업자 관리하는 방법에서 자료의 요청입니다. 신규사업자의 관리 방법은 먼저 구두사항 진행하는 것보다 관리상담표를 작성을 해서 저희가 자료를 챙기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여러가지 업종에 따른 필요서류가 각기 다르기 때문에 관리서류를 챙겨야 합니다. 만약에 기장 유관된 업체라고 하면 직전 연도의 모든 자료를 저희가 다 모두 받기 때문에 직전 자료의 보관 기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안내를 진행을 하고요. 당의 사업연도의 자료 요청을 꼼꼼하게 진행을 합니다. 저는 기초정보 자료 요청을 1차시부터 3차시까지 진행을 했는데요. 지금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국세청 홈택스의 세무대리인 수인동의 등록하는 부분부터 업무가 진행이 됩니다. 수인동의 진행하고 난 뒤에 사업용 계좌 등록을 확인을 진행을 하고요. 이 사업장에 대한 현금 영수증, 감행 의무 업종인지 해당 여부도 확인을 진행을 해야 되고 개인 사업자는 신용카드가 국세청에 등록이 되어 있는지 또 확인을 진행을 해야 됩니다. 기장계약 및 CMS 동의 기장료 등록도 진행을 합니다. 제가 아까 구두상 진행하는 것보다 목록을 작성을 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신규 업체 관리 상담표를 작성을 한번 진행을 해봤는데요. 사업자의 기본사항 정보를 그대로 기록을 하는 내용입니다. 사업자의 기본사항을 기록을 하고 사업장의 면적이 몇 평인지 확인을 해서 지방소득세에 해당되는 부분도 검토를 하고요. 사업 현황에 대한 개요 등 여러 가지 등을 저희가 신규 업체를 상담을 진행을 합니다. 신규 업체 상담을 진행을 하다 보면 과거에 신고 자료도 분석을 진행을 하는데요. 부가가치세 내용도 저희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소득세와 법인세의 총수익금액 및 납부세액도 확인을 진행을 합니다. 신규 업체 관리 상담표에서 저희가 특이사항을 메모를 진행을 하는데요. 이때 제가 기초정보자료 수거에 나왔던 그 내용에 대한 해당사항을 모두 체크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상담 진행을 하다가 이 자료 중에서 어떤 서류가 빠졌을까 이렇게 고민할 게 아니라 이 부분을 체크를 하면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또 계속 진행하다 보면 내용이 바뀝니다. 사업장이 바뀌었다든가 이런 사항이 있으면 그 사항에 대한 자료를 또 이렇게 자료를 챙길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는 내용이라 하겠습니다. 저희가 신규 업체 관리 상담을 진행을 하면 여러 가지 업무를 진행을 합니다. 세무대행을 진행을 하는데 세무대리인으로서 여러 가지 각종 증명원도 제공을 하는데 요즘 금융권에서 직접 세무대리인한테 직접 증명원 제공이 요청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관리 회사에 전화를 해서 금융권에서 증명원 제공이 왔는데 자료를 제공해도 되는지 여부를 꼭 확인하고 진행을 하시고요. 또 세무대리를 진행을 하다 보면 이해관계자가 나타나서 저희한테 세무 업무를 정보를 제공을 해달라는 요청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대표자 동의 없이 절대 저희가 함부로 자료 유출을 해서는 안 되고요. 또 같은 목록이지만 저희가 사업장이 폐업이 됐습니다. 이럴 때도 저희 세무대리인의 동의 없이 사업장에 전체적인 업무를 또 제공을 요청하는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전반적인 업무를 세무대행을 진행을 하면서 저희가 고객과의 약속으로 모든 업무를 진행하면서 알게 된 이런 비밀들을 잘 관리하시고 더 알차게 세무대행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단미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